성주 제1구장 C코스 라운딩 해보겠습니다. 체온상승과 혈액순환을 도와 부상을 예방해주는 준비운동은 필수! 고추시대 퍼펙션 행운이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그린 앞쪽에 약간 언덕이 있네요. 아쉽게 옹그린에 실패했네요. 넣는다는 생각보다는 고친다는 생각으로 한번 세컨샷 해보겠습니다. C코스 이보놀입니다. C코스 이보놀도 귓대가 중앙에 있지만 경사도가 있습니다. C코스 3번 로브샷 도전해보겠습니다. C코스 이보놀입니다. C코스 이보놀도 가능한 거린데요. C코스 이보놀 두 손으로 보겠습니다. C코스 이보놀 도전! C코스 이보놀! C코스 이보놀! C코스 이보놀! C코스 이보놀! C코스 이보놀! 사본올 100m 인데요. 언덕이 있어서 조금 더 크게 쳐 보겠습니다. 자 힘 빼고 헤드 무게를 느끼며 헤드 무게로 가볍게 툭 쳐 보겠습니다. 자 헤드 무게로 툭 툭 스윙은 작게 헤드 무게로의 주관으로 잘 안착되어 있네요. 세컨샷 시도해 보겠습니다. 깃대전 인종 그림이 있는데요. 머리 잘 조절해서 쳐 보겠습니다. 좀 짧은 그림이 있는데요. 컵인 성공 땡그랑 짠 자 도그렉 툴입니다. 우 도그렉 쇼토리 이십오미나만 보내 보겠습니다. 시코스 8번올 앞에 작은 언덕이 보이네요. 로브샷 도전 로브샷 도전 로브샷 도전 공사도가 있어서 저는 깃대 왼쪽 공약해 보겠습니다. 깃대 앞까지 잘 갔네요. 이따 가능한 거리인데요. 이따 땡땡 오늘은 퍼펙션 행운을 함께 시코스 라운딩 해봤습니다. 송구구장 예약번호는 1899-8930 네이버 인터넷 예약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국내 일위 브랜드 송구제일부장으로 놀러오세요. 국내 1위 브랜드 송구제일부장으로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